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5월 제8기 강남구 예비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앞으로 1년간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. 강남구는 지난 2월부터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내 청년 예비창업가를 모집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65개 팀 중 23개 팀을 선발했습니다. 이들은 4차 산업을 활용한 스마트 제품과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 유망 아이템을 내놔 눈길을 끌었는데요. 앞으로 1년간 창업 활동을 위한 사무공간은 물론 창업 교육, 1대1 전문가 컨설팅, 마케팅 홍보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. 강남구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청년 창업가들이 스타 기업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.